시원한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떠나오길 잘했다는 걸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어 이렇게 눈부신 자유 그게 바로 여행이니까 같이 갈래? 오늘은 수월에 개설을 당해야 꼭 요즘 stock sucking 수 240 Aha umano 오늘은 수월을 예상으로 mogę 그래도igerõ이 이를 취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 오래 머물러도 돼. 끝없이 펼쳐진 자유. 여행의 즐거움. 강원도에서 느껴봐. 에이프릴과 같이 갈래?